안녕하세요. 잠깐만요. 뭐야? 쿠키를 직접 구우셨나봐요? 어떻게 제일 맛있어요? 이게 맛있을까? 언니 뭐 좋아하지? 저는요. 생크림 스푼? 나 이거 먹을까? 이거? 버터 딸기, 나 이거 먹을 거예요. 나 이거 먹을 거고요. 모양이 어떤 모양 젤리? 이거 모양이요? 이 모양이요. 이 모양이고요. 무겁다. 되게 먹지? 진짜? 비주얼상으로 어떤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? 다방이요. 다방이요? 나 다방 먹을게. 너는 뭐 먹을까? 나는 추천해도 돼? 응. 너 옛사랑 먹지? 옛사랑? 그래, 옛사랑 좋지. 다방 커플 아이씨 거 드릴까요? 아니요. 저는 뜨겁게. 아니요. 저. 그 옛사랑은 아이씨. 와, 이쁘다. 난리의 얼굴이 없다. 성식이야. 성식이야. 난리 났네. 김동준 성식이야. 전통 말레이 얼굴은 내 말레이지아 친구의 얼굴 보여줘야겠다. 그 다음으로 전통시키기의 얼굴이 안 좋지 않아요. 정말 멋진 고려. 중국 이상형을 쏙하려고 해요, 그래서 남자아이씨는 비디오도 야구소는 감사합니다.